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인데요 오랜만에 동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동전주는요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장난을 아주 자주 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그리고 갖고 놀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일부 손실이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손실복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아직은 쓸 필요는 없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모든 업황이 단기 손실이 영업 적자 전환이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해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속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6000원 짜리 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약 100%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100%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% 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동전주입니다 자 동전주로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가가 지금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 드립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는가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동전이 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구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 국민적 관송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링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의 금액으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가 100만원의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카페를 여기를 찾아오시면은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천만원 짜리입니다 천만원 저는 1000% 수익이 나는 종목은 한 종목이 천만원씩 추천드렸던 이런 카페인데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돈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익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주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원 비싼 것은 5000만원이 넘죠 자 그 수익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바꾸어서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식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스트를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입니다 매달 18일날 연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고역배당을 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저랑 인연이 되신 주주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배당도음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날 이렇게 배당 공시가 나왔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% 아까 1200%라고 그랬네 500원에 아 아니다 500원에 6000원 하면 약 1200%죠 자 500원에 매수해서 600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